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에코인드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0.5% 비컷 단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파울 의장이 얘기한 게 경기 침체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선제적인 선 대응 때문에 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종목들 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조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우리가 에코인드림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세력선이 명확합니다. 보시면 5월 달에도 이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3만 원 가격대를 지켜주는 세력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4만 원 언더로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간단하게만 지금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때문에 0.5% 내린 게 아니다라는 기조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만약에 경제 침체 때문에 0.5% 했다. 그럼 시장이 또다시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내릴 때쯤 됐기 때문에 내린 거고 원래 금리 올릴 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고금리 정책을 이어오다가 이제 금리 인한 사이클 첫 시작점으로 0.5% 추가로 또 연내에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다 보니 이 돈이 증시로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 발표를 가장 민감하게 챙겨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에코엔드를 왜 봐야 되냐? 첫 번째로는 재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흑자전환 컨센서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을 대비했을 때 주식은 항상 6개월 선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재료가 좋다라는 것은 IRA 수혜주예요. IRA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이고 전구체 공장 가동률이 급등하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최근에 TV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새만금 전구체 캠퍼스죠. 그러니까 전구체 공장 공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가동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2025년부터는 중국산 전구체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FEOC 해외 의료 기업 규정으로 중국 전구체 기업들 2차전지 만드는 모든 관련된 기업들을 견제하는 법안이 시작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조달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에코엔드림이 생산하는 전구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엔드림의 전구체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IRA 법안에 따라서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1월 대선에서 헤리스가 당선이 되면 관련주로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재료가 좋고 또 최근에 유상증자 완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청량률 113% 즉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억 정도를 조달해서 자금 공장 짓는데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만큼 기존 주주들한테 인기가 있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가 좋다 보니까 세력들이 최근에 저점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제 막 우상량 추세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38,700원이거든요.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 38,700원인데 제가 가격당 말씀드리면 38,700원 언더로는 눌릴 때마다 담아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 기존 주주분들 최근에 이렇게 반등 시도하고 다시 저점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봉을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세력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요. 이 3만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력들의 매집 평당가입니다. 자 3만원만 가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또 3만원에서 지지 라인이 잡히면서 상승 초입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 가격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3만원 이하로 내려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러프하게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1바닥 2바닥 즉 쌍바닥이 잡히면서 확실히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5만원 가격대는요. 단기 저항 가격의 어떤 단기 저항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원까지는 상승을 하되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또 과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개미 털기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때 어떤 패턴이 나올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 1월달과 2월달 보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세력들이 돈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 올릴 때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탈한 게 아니라 개미 물량만 나온 거고 세력선 3만원에서 지지 라인 잡히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서 확실히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기회의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 또 새롭게 내가 지금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이렇게 지지 라인이 확인된 종목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타이밍이죠.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매수는 했는데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3만 8,700원 말씀드렸는데 매수한 다음에도 또 작은 수익 먹고 파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혼자 욕심 부리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또 눌림목 이런 걸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매수 타점 목표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추석 끝나자마자 오늘 9월 19일 연달아 세 종목 매도 잡아드렸습니다. 바이넥스 17% 수익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 비중도 당연히 잡아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술이 급등하면서 18% 수익권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비중 얼마만큼 청산해야 되는지 오전장 계속 수익권 매도 종목을 잡아드렸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대략 5거래만에 15% 수익권 진입했을 때 비중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오전장에만 세 종목 토탈 50% 수익 청산을 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반대로 눌림목 저점 눌림목 잘 들어가면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세 종목 일단 일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추석 전 9월 13일에 단타 10% 청산했죠. 결국 주식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이 매수 타점 목표가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됩니까? 결국 미 대선 정책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최근에 TV 대선 토론회에서 거의 헤리스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가는 정책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9월 11일에는 우리바이오 이때 일주일 만에 37%, 45% 수익구간 제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드렸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 우리가 대선 관련된 종목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결국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요.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당선자 나오겠죠. 어디서 급등이 나오냐면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대선 정책주인지 주도주인지 모르겠고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 대부분 일주일, 2주일 전에 들어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수익권 챙겨가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제 영상,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벗겨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인증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어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부담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대선 한번 준비해보자.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됐고 11월 대선 최고의 재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수익 나온 종목들 하나하나 좀 챙겨가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앤드림도 제가 오늘 수급을 보면서 조금 타점을 이제 잡아드릴 예정인데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거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세력들에 돈이 들어온 거고 그 뒤로 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선이 구축이 된 거고 지금은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수익 냈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어디서 잡아드렸냐면은 바이넥스도 최근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세력선,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데 추세선에서 지지 라인 잡히면 급등이 나온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력선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우상량 추세가 나오는 종목 시장과 상관없이 내 갈 길 가는 종목만 공략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지금 또 15% 또 어떤 종목은 27%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이 어디서 나오냐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하자 강조를 드리는데 실시간 소통과 입장하기 힘들다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 분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세력 매집주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서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8월 달에 유한양행 태성이 있었고 지금 9월 달에 우리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자 울련량행 같은 경우도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특징이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보고 자 상승 조정 눌림목이 완성될 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 구간까지 한 달 조금 안 됐었죠. 50% 수익 청산을 했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를 좀 드렸냐면 자 유한양행 제가 재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렉라자 FD 승인 직전이었으니까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최대 실적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어요. 자 8월 7일에 장 끝나고 제가 개인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개인 투자자분들 싹 다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공량을 하시면 되는데 자 8월 7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자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눌림목 캔들 확인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드리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눌림목 구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 우리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결국 세력선 반등점을 체크하고 최근에 여기서 제가 매수 탓 좀 잡아드렸거든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한 1차 파도 눌림목이 완성되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종목 바로 대선 정책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재료가 좋습니다. 특히 대선 정책주다 강조드렸었죠. 61선 세력선 눌림목에서 공략해봅시다 강조드렸고 단기 수인 공략주로 제가 9월 3일에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에요.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당연히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가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보시면 이때였죠. 화요일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었고 앞선 세력 반등점에서 확실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앞선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눌림목 나오면 제가 또다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온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당선자의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정보가 없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88-2867 번호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시간 소통방 필요하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는 부분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잡히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한 달에 한두 개 두 세 개만 공략해도 한 종목에서 30-4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